정우 배고픈가 봐 배고파요 수유실에 만실이구나 아 이거 확인을 했었어야 되네 오늘 잠깐 내려와 볼까? 어? 은희야 잠깐만 내려와 보자 알았어 정우야 미안해 어떻게 총체적 난국이에요 정말 순둥이지만 배고플 땐 화나죠 어우 다행이다 안녕하세요 진짜 배고픈가 봐 어떡해 아우 야정아 미안해 잠깐만 그래도 은희가 딱 지키고 있네요 준우 아빠가 지금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속도 업그레이드 모든 게 다 업그레이드 배 많이 고팠지 정우 그래도 진짜 아빠 완전 프로 다 됐어요 배 많이 고팠지 정우 똥 이야 휴게소 역대급인데 아 새해 업그레이드 하자고 했다면 바로 야 바로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이제 시작인데요 설거 다 샀으니 이제 속초 먹거리 제대로 즐겨볼까요? 속초 명물 매콤달콤 닭강정부터 통통하게 살얼은 꽃게까지 산의 즙리 넘쳐나는 속초에서 호우 보좌가 선택한 메뉴는 무엇일까요? 우와 맛있겠다 은희야 우와 네 감사합니다 추위를 녹여줄 뜨끈한 곡물과 쫄깃한 식감의 속초 대표 요리 감자 온심이야 오징어 순대네요 이거 주세요 뭐 줄까요? 이거 주세요 이거 이거 오호 알았어 오늘 이거 먹을 줄 알아 오늘 처음 먹을 텐데 강원도 음식이래 여기가 지금 강원도니까 한번 먹어봐 조심해서 먹어 오늘 저거 먹을 수 있을까? 괜찮아? 맛있어? 맛있어?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잘라줘? 잘라줘? 잘라 말을 너무 잘하네 잘라줄게 자 먹어봐 귀여워 그러면 작게 잘라주세요 작게 잘라도 더 작게? 작게 잘라도 더 작게? 문우가 먹을 때 의사 표현이 확실하네요 완전 아 진짜 이거 주세요 오 이거 주세요 자 맛있는 밥에서는 더 확실히 많이 확 늘어요 이거 잘라줘? 잘라줘? 이거 뭘 해? 이거 뭘 해? 이거 뭘 해? 그건 오징어 순대 확실한 업그레이드가 됐네. 아유, 너무 잘 먹는다. 그럼 이것도 먹어봐. 웅심이라는 거야, 감자 웅심이. 감자를 먹으신다. 어머. 너무 잘 먹네요, 진짜. 신기하다. 부자의 먹방이 너무 대단한데요, 정말. 정우, 어떡해. 뭐야, 정우 지금. 쪽쪽이만 주고 지금 너무한 거 아닌가요? 그렇게 맛있어요. 정우는 좀만 참아. 이거 아직 못 먹어, 정우가. 어떡해, 서러워. 어우, 저거는 아직 안 돼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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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먹을 거에 대한 집념이거든요. 아유, 억울해. 아유, 억울해. 어? 어? 너 드렁드렁해, 또? 아, 정우도 이제 자기 주장이 학그레이드됐네요. 어머. 네, 네, 네. 매워. 매워? 매워. 이거 매워. 이거 매워? 국물에 밥 한번 말아먹어보자, 은혜야. 시험. 시험. 나도 싫어요. 밥 먹어야 돼요. 한 입만 먹어봐, 한 입만. 진짜. 한 입만 먹어봐, 한 입만. 진짜. 아, 뜨거워. 아, 뜨거워, 이거는? 아, 뜨거워. 아, 뜨거워. 아, 뜨거워. 먹을려고 그러는데. 미안. 미안해. 시켜라. 미안해. 호 불어. 호. 호. 맛있지? 아이고. 어떡해. 성우야. 왜 그러는데. 왜, 왜. 총초정 난국이다. 출발 전보다 한 3년 늙은 것 같은데 어떡하죠. 와, 너희 진짜 업그레이드 되긴 됐다 보다. 우와. 이야. 순둥이들이지만 여행이 쉽지 않죠. 오늘 일단은 밥도 먹었고 다 했으니까. 일단 오늘 숙소 가서 좀 쉬자. 오늘 알았지? 네. 오늘 찻잘해. 오늘 피곤하나? 빨리 가자. 출발, 출발. 꿀. 꿀꿀 주세요. 꿀꿀 주세요. 못 살겠다. 오케이. 아빠 요고만 하고? 요거 도착해서 줄게요. 꿀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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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이게 도착해서 줄 거야. 꿀꿀 주세요. 와. 아빠 지금 운전하고 있잖아. BoltZer. pré aproxim. 우전하고 있잖아. 우전하고, 우전하고. 완벽한 문장을 말했네요, 운전하고 깎아주세요. 운전 다 하고 도착해서 깎아줄게요. 네. 까까 러버.